하나님 오늘도 죽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주의 나라를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을 듣고 접하며 살아갑니다. 전쟁을 통하여 죽는 사람보다 자연의 역공격을 통하여 자연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저지러놓은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져서 이제는 자연을 통하여 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분명한 허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를 탄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결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이 하나님 흐터러지지 아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소리를 내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건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리가 이 시대에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각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지막 끝자락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소용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한 말씀 붙잡고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명하며 예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관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이와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도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곳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루되 이루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귀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메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로 이루되 너희가 로만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루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만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만 시민이야 내게 말하라야 이루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꾼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루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만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보금자로 전하게 되어지는 그 경위를 쭉 설명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다메색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눈이 멀었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유대인의 경건한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한 그 말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눈을 먼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색 노상에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리어 역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말 예수를 피팍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은혜고 그리고 눈을 먼 그 상태 안에서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도 은혜입니다 아나니아가 원래 그리스어 이름이거든요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라 그래요 참 심오하죠 이게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자기 인생 살다가 가버린 인생인데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부어진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새로운 사명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진 것 이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한 바울이 받은 새로운 사명처럼 우리 또한 바울이 받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인식을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정치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서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내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말하고 전하고 경험해 주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작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부터 듣고 깨닫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고 신방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메시지가 사랑해라 섬겨라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거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고 안 하는 것이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핑계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인민자로 호주하며 살면서 못해본 일이 어디 있고 안해본 일이 어디 있고 못하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에 반의 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더라 하기 싫은 거지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라 섬겨오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이 호주에 와서 정착하려고 이 악물고 바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반의 반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싫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멍에는 쉽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하려 하니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걸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거나 깨달아진 거가 있거나 그게 작든 크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각자 각자 불러서 선교사로 떠나라 목사가 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이 앞서니 하나님보다 내가 크니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선택하신 거 하나님은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다 듣다가 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자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말이 들리니 난리 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 거짓이냐 정말 바울이 전하는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냐 거짓된 예수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그게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의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하여 바울에게 분노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통해서 일하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사실과 반대적인 것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독선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선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자신이 신으로 존재하며 살아봤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 안에 내가 신이 되어줬던 모든 생각과 모든 독선과 교만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독선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 안에 교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셔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선을 무너트려 달라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끊어뜨려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불만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는 참 많은 교만이 많고 거만, 오만, 자만함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려주거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들려지는데도 깨달아지는데도 순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정이 없으면 우리는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성을 듣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유대인들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오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지키고 있던 천부장은 히브리오를 모르니 분명히 바울이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죽이려고 하고 하니 이 천부장이 바울을 먼저 잡아갑니다 잡아서 도대체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는지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데려가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 바울을 가죽줄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이 말하죠 난 로만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만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토가라고 하는 옷에다 몸에다가 뭔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토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두고 다니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로만 시민권이라고 하는 공문서가 있는데 그 공문서 또한 누구한테 뺏겨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집에 잘 보관하고 다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로만 시민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것이 없어요 지금처럼 뭔가 카드 같은 게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 얼마든지 뭐 누구 말했을 때 내가 로만 시민이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로만 시민이다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조사를 들어갔을 때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사형을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내가 로만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다고 다 믿어주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내가 로만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 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말하죠 천부장이 덜컥 놀랍니다 정말 로만 시민권자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빌리포 감옥에 가졌을 때에는 바울은 자기가 로만 시민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까지 매도 맞고 감옥 속에 갔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자기가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 당당하게 로만 시민권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권한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내세운 권리는 하나도 없어 주를 위하여 이 상황이 내가 입을 다물어 할 때냐 말을 해야 될 때느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많았지 내 권리 때문에 그저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이 바울에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내 권리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내가 받을 권리 하나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믿음과 동시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로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한테 와가지고 100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늘 하루는 100억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말을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100억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내 시간 내 권리 내 주장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지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을 여하여 쓰기를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느냐 내가 살아가는 그 권리와 내가 살아가고 많은 고난들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가 쓰신다고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택함을 받았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도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